지금부터 가장 보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팀원을 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고민하시고요 이게 누가 나갈지 모르냐 자 우리 투표하시죠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팀의 방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팀 최현석의 방출자는 최현석입니다 아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뭐야 아 이런 미친 세상이 어디지 뭐 나이스다 어떻게 정들자 떠나네 전 최현석 제품이 뽑았어요 전 최현석 제품이니 너무 힘이 실려 있지 않나 방출된 최현석님은 이어있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진짜 투표한 느낌이 그쪽이 되게 세더라고요 내가 질 것 같아 여기로 가 오세요 최형이 다르구나 일단은 인정 흑백요리사